분위기를 보아하면 이걸 쥐고 이걸 꽉 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밀었다가 원심력으로 해서 당기면 이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설마 해봐요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탈 듯하면 안돼 얼굴이 너무 못 들었어 얼굴이 너무 못 들었어 얼굴이 너무 못 들었어 얼굴이 너무 못 들었어 위보다 아래쪽이 무겁거든요 목이 느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잖아 탁 탁 미 벨 탁 승관적으로 애들이 알면 안 돼요 된다 된다 만ilty 가 Bronze crafting 가능구나 야 지금 quite 아후 wood 이거는 그냥 상식상으로 저희가 어 안 되는데 저희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, 이건 알죠? 네, 이거. 이거 진짜 플라스틱. 이게 한성이 있어. 우리가 했던 걸로. 이거 진짜 신기하다, 이거 되면. 설마. 우와, 대박, 대박. 대박. 우와, 대박. 대박. 봐봐, 이거 세 동가, 세 동가. 세 동가, 세 동가. 오, 이쪽 이거. 저거, 오. 이게, 오복지, 오복지 아니에요? 이거 봐요.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저기가 안 돼요. 어떻게 되는 거야. 박혜민 씨 좀 가능할 것 같은데. 지금 딱 했을 때. 기가 있어서. 이거 봐요. 왔죠?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? 뭐 상상하십니까? 잘한다. 진짜 잘했어요. 나르시아 이게 될지도 몰라. 이거 나가봐요. 이걸 그냥 비틀어 가지고. 이게 내가 볼 때는 힘이 아니고 어떤 스냅이나 순발력. 그렇지. 내가 나르지 안 돼. 쏙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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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누가 못 챙겼대요. 그냥 해보세요. 이거는 예쁘게 할 수 없어요. 나영 언니. 나영 언니. 진짜 해봐요. 진짜로. 리얼로. 얼마나 예쁜가 보자. 사랑하는 남자야. 나는 이 남자하고 영원히 사랑을 맹세했어요. 그런데 이 남자가 바람을 폈네. 운다 운다. 부셔버려.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김나영 뒤에서 욕을 해. 부셔버려. 부셔버려. 그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? 어떻게 할 겁니까? 둘. 셋. 대박. 안 돼. 그러면 안 돼. 안 되는 거 한 번에 그냥 보는 거예요. 여러분 순간. 순간 절대 안 됩니다. 보세요.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그냥 순간적인 스테이기였지. 이게 어디 무릎에 부딪혔다든지 바닥에 다 있다든지 이건 아니죠? 네. 이 파트북이 제일 기가 안 되네. 동시에 요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